샷건! 샷건대 왼쪽에 샷건 기절 샷건 기절 오른쪽은 더 누워있지 않아? 내려갔어 우리 1층 들어왔다 아자자 오른쪽으로 나이스 내가 살릴게 아 안맞아 못살렸어 아직 못살렸어 다있어 나이스 기다려 어 능선 딸피엘 아우스트 야 근데 이거 2스텍이 되잖아? 살리고 해야된다 아뇨아뇨 연막에서 막고 있어 살렸어 살리고 있어 반대밀어 쪽에 2번 단풍 능선이랑 내 꽉킬 찍힌거야? 나 꽉킬 지금 저거만 볼게 탈락한다 기절 이미 넘어갔나본데 안면? 아 하나 더 넘어간다 아래? 안보인다 넘어갔다 이미 식생사유로 팜에도 있다 와 렉 부지긴한다 단풍 능선에서 건너밀어 확인 단풍 능선에서 건너밀어 들어갈게? 어 바로 들어와 같이 형 쬐줄게 들어가봐 하나 기절 2층 기절이야 2층에 있다 나 붙은다 팟킬이고 1층에 폭 갈게 바로 앞에 있다 하나 뛰어내렸다 둘 뛰어내렸다 하나다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왜 여기있냐 얘? 2층 누워있어 누워있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어후 1층 기절 1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나 원다야 나와있네 까비 까비 까비